어떤 날씨 좋아하세요? 미세먼지 없는 화창한 날씨 좋아합니다. 오늘 예보 보셨어요? 오늘 엄청 춥다고 해서 평소보다 따뜻하게 입었어요. 예보를 볼 때 주로 어떤 점을? 기온이 어떤지랑 비가 오는지 당수 확률을 좀 중점적으로 보겠어요. 30 기준으로 해서 30이라고 하면 제 병원상은 안 오더라고요. 30이라 하면 그냥 안 가지고 다니고 그 이상이면 우산을 좀 챙겨 다니는 편이에요. 여름에는 거의 항상 들고 다녀야 돼서 겨울에도 가끔 눈이 흩날리거나 이런 게 있어서 그럴 때는 좋더라고요. 오늘의 예보 정확도는 100점 만점에 몇 점? 80? 화창한 거는 좀 맞았던 것 같아가지고 그 정도로 좋겠는데 그렇게 생각보다 춥진 않았던 것 같아요. 평소에 이렇게. 기상청에 바라는 점은 있으세요? 그런 소문이 들어왔어요. 기상청 분들이 본인들 놀러 가려고 일부러 예보를 다르게 내는 거잖아. 비가 온다고 해서 여행을 취소하게 해놓고 갑자기 근데 날씨가 좋더라. 봄 가을처럼 여행 자주 갈 수 있을 때를 좀 더 잘 예측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한글자막 by 박진영 강렬